호민이 잘 안다고? 야 우리 모두 행복 거짓말이야 다 잘 되자! 오케이! 다 잘 되고 내가 조금 더 잘 되자 그럼 형님부터 원샷! 야 원샷! 원샷! 지민이하고 슈가는 너무 잘 됐어 그러니까 그래 야 BTS는 곡도 너무 좋아 노래도 감사합니다 진짜 지민아 영혼 없었던 거 같은데? 그것도 좀 야! 제가 봐 지민이가 형이랑 저는 편한데 석진이 형은 아직까지는 막 편하지는 않지? 지민아 난 막 대해도 돼 괜찮아 근데 우리가 좀 편안하게 되어줘요 슈가나 지민이가 편안해져 아 저거 너무 편한데? 그래 나는 생각 같아서는 지민이가 이렇게 무릎 빼기해서 앉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민이가 이렇게 해서 눕고 지민아 일로 와봐 지민아! 지민아 일로와! 너 편안해져야 돼! 야 이 인간 지민아 일로와! 기회 쉽지 않나 지민아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고 형이다 생각하고 누워서 어? 큰 집 왔다 생각하고 그렇지? 야 지민아 어? 지민아 이렇게 누워서 네가 좀 편안하게 있어야 돼 쟤가 좋아 석진이 형한테 그거 좀 해! 여기 딱 여기 기대봐 여기 너도 아 편하게 하자고 지민아 편하게 하자 이쪽에 기대도 될까요? 아 기대지 마 이렇게 막 기대고 좀 편해져야 돼 어 이런 거 이런 게 짤로 또 많이 돌아요 이런 게 짤로 많이 돌아 최애 샷이야 이런 거 그냥 의식하지 않았는데 아 여기 스틸샷 저는 사실 제일 불편한데 그런 거 같아 형들 만났을 때 야 편하게 해 편하게 그래서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계속 야 편하게 불편해? 편하게 편하게 야 어깨도 편한데 야 어깨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편하게 해 어 그러니까 편안함을 강요하지 마 지민아 우리 휴가도 그렇고 지금 집에서 우리가 이제 스타가 된 이후와 이전 우리 가족들의 반응이 좀 다른지 아버지가 좀 저한테 좀 조심스러워 하하하하 나는 나는 아버님의 마음이 100% 이해가 가야 이해가 되지 예전에는 잔소리 하시던 거를 이윙 이라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 그러면 그 엄마는 요즘에도 막 막 뭐라고 그래? 아니 어머니는 저한테 화를 내신 적이 거의 없죠 원래 원래 그러니까 지민이가 말투나 이런 게 어머님이 그러신가요? 어머님이 좀 약간 그 말투도 좀 지민 씨하고 좀 비슷할거 같은데 예 저랑 성격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아 나와 이게 나온다니까 휴가는 어때요? 집안에서 좀 달라요? 저희는 딱히 하나도 안 말고 오히려 똑같아요. 저희 아버지랑 한 달에 한 번씩 싸우는 것 같아요. 최근에.. 이런 게 궁금해! 어떻게 뭐로 싸웠어? 최근에 뭐로 싸웠어? 휴가는 뭘로 싸워요? 아빠하고 뭘로 싸웠어? 아빠하고? 아버지가.. 저도 말이 좀 센 편이고 아버지도 센 편이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하고 저녁에 화해하고 대신 아버지가 좀 많이 하시는 건 밥 좀 많이 먹어라. 아버지가 밥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제가 아침이랑 점심을 안 먹거든요. 일일.. 일식이요? 야식까지 하면.. 야식까지 하면 2식.. 그 시간대 배가 별로 안 고파서 밥을 안 먹는 건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밥 안 먹고 일하지 마라.. 뭐.. 건강 안 좋아진다.. 저도 사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뭐.. 좀 먹어라.. 살 좀 쪘으면 좋겠다..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지금 건강한 상태거든요.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데? 물론 건강에 너무 이렇게 스스로 자만하거나 자신하면 안 되는데 제 스스로 좀 어느 정도 몸 컨디션을 알잖아요? 그렇죠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자꾸 먹어라 먹어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각자의 또 스타일이 있으니까 지민이도 좀 그런 얘기 많이.. 다이어트 그만해라..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.. 오버하는 것 같다.. 뭐 이런 얘기.. 아 진짜요? 근데 지금 너무 보기 좋게 딱인데? 그래서.. 턱선 삭 살아나면서 지금.. 지금 너무 좋은데? 50 몇 킬로지 슈가야. 50 몇 킬로지 슈가야. 그래서 다이어트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아 50은 넘는구나.. 네.. 그러면 하루에 몇 키.. 지금은 이제.. 숨을 한두 살 때 61이었어. 그래도 많이 빼놔서.. 좀 먹는데.. 그랬어.. 이제 다이어트할 때 거의.. 허리 28.. 허리 28.. 잠깐만 형.. 세시 토크해도.. 나 지금 지민이하고 얘기하니까 좀 조용히.. 아니 나 지금.. 지금.. 오디오가 이렇게.. 괜찮아 괜찮아. 왼쪽 오른쪽이 나가는.. 상관이 없어. 하루에 두 끼..